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 오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베데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모든 병이 싹 고쳐지기 원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원해요? 진짜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베데사의 역사가 일어나려는 거예요? 오늘날에 2000년 전에 베데사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했지만 오늘날에 참 베데사인 예수는 천사가 물을 통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내가 순인의 마음을 통하기만 합니다 순인 마음을 통하면 2000년 전에 베데사 보다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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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인의 마음을 통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때에 금식하다가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임했는데 오후 2시쯤 내가 임했는데 이 말씀이 임할 때 말이야 요한복음이 내게 임할 때 이게 특별히 베데사 예수가 임할 때 얼마나 정의로웠는지요 내 몸이 바라라라 떨렸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쉽게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요 신의 선에 십계명이 임할 때처럼 천기가 진동하고 공기전 같은 연기가 일어나버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올라도 말씀이 제대로 임할 때는 그 견이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본모님이 떨리면서 말씀 하나 깨달을 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40년을 전국에 다니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요 설교 한 편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 없어 수도 없어 수도 없어 암병 떨어진 사람이 있어 없어 수도 없어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오늘은 여러분의 순서가 됐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사를 체험해야 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베드사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했지만 오늘날의 베드사는 누가 동왔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가 역사하여 병 다 낫는데요 병 다 낫는데요 병 다 낫는데요 예수님은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병 고치는 것이 똑같아 예수님은 암병 고치는 것은 막 어렵고 안 그래 한 번 주님이 손 쓰는 건 똑같아 감기 고친 거나 암병 고친 건 예수님한테는 똑같은 역사예요 믿습니까 한 번 주님이 툭 치기만 하면 기력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 이 자리가 현장 베드사가 될지어다 아멘 신랑